사랑이 충만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여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아닌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부모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깨어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기 하옵소서 원망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심으로 우리 아이들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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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